자 그러면 저희 사랑과 전쟁으로 돌아와서 요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뭐 지상파 권장과 비교를 하면서 유통 방식과 웹드라마의 특성과 한계 요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연기랑 표현 플러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소재들의 현실성 시대정신 요런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뭐 연기와 표현 요런 거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저는 아까 유통구조 앱드라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거든요 앱드라마든 웹드라마 웹도 사실은 정확한 표현으로 안 보는데 왜냐면 스마트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약간 짧은 컨텐츠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웹인데 그 웹이라는 게 스마트폰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형식은 스마트폰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드라마를 보라거든요 그런 면에서 앱이든 웹드라마는 똑같은 건데 과연 이 뉴 사람과 전쟁이 앱드라마라고 하는 모바일 환경이 최적화됐느냐 그게 아니라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스마트 모바일은 단지 20분으로 짧게 잘랐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웹드라마나 앱드라마가 아니에요 장면 전환이 모바일에 맞게 굉장히 속도감도 있고 장면 전환도 빠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전에 사람과 전쟁 방식으로 내러티브가 길게 가다 보니까 결국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보면 지루해 집중을 할 수가 없어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예전에 맥루안이 미디어는 마사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미디어 자체의 특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의 한 전달처로서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덜하지 않았나요 거기도 전략적 미스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재미가 있다 흡입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표현 관점에서 그러니까 앱드라마로서의 특성과 한계가 분명해요 실제로 웹드라마나 앱드라마 성공한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러티브 위주가 아니에요 되게 이미지 위주 그래서 10분이면 10분 9분이면 9분인데 그 10분과 9분 안에 음악도 엄청나게 많이 때려놓고 거기서 중간에 아주 눈길을 확 끌만한 그런 소리 눈길을 확 끌만한 어떤 장면 이런 장면을 탁탁 집어넣고 정신없게 만들죠 정신도 없고 뭐랄까 총체적으로 언어를 전달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대사를 통해서 언어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딪히고 넘쳐나는 그런 다양한 오감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전달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토리는 보면 진짜 9분 안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런데 뭔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팍팍팍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좀 생각해봐야 돼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되게 많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앱드라마 장인들이 있거든요 만드는 것들을 보면 진짜 스토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캐릭터들은 이미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는 캐릭터예요 성장하는 캐릭터나 혹은 함께 고민하는 캐릭터들이 아니라 이미 딱 만들어져 있는 캐릭터들이 와가지고 부딪히고 그리고 부딪히면서 확실하게 변화하거나 혹은 좌절하거나 그러면서 정확하게 끝나고 이런 맺고 끄짐이 굉장히 정확한 그런 드라마들이 성공했는데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호흡이 길거든요 22분도 진짜 몰입해서 보다 보면 짧게 느껴지는 게 22분 동안 설명이 많이 안 되거든요 왜 저렇게 저 친구들이 갈등을 하게 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차근차근 설명한다는 게 앱드라마 상에 맞는 건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다 이거를 만약에 TV 스크린으로 올려가지고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세대한테 이런 것도 나오니까 TV로 요즘엔 스마트 TV로 해가지고 보여주면 훨씬 더 재미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요 매체나 유통이 좀 잘못된 게 아닐까 선택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미스매치들이 좀 많네요 생각을 해봤으면 저희가 뭐 이런 지적들을 김성수 TV를 잘 보고 바꾸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여러분 미디어를 제작하는 여러분 이런 때는 그냥 장인정신이 아니고 저희도 뭐 한가해서 다 보면서 이렇게 평론을 하겠습니까 저희도 공과 열과 성을 들여서 다 하고 있으니까 좀 아까워요 진짜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칭찬할 점을 찾아보죠 소재 같은 경우 이거는 좀 그래도 참신하게 현실적으로 소재는 김성수 평론가님 말씀하시고 저는 좋게 봐주고 싶은 게 뭐냐면 좋게 봐주고 싶은 거 고민은 했구나 고민했다 이 사람과 전쟁이 아까 종용된 이유를 말씀하셨을 때 선정적이고 좀 어떤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이 소재를 결합하는 방식이 저는 공공성과 통속성을 좀 같이 추구하려고 했구나 예를 들면 1편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 그런데 부동산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청약을 하기 위해서 빌라를 증여받지 않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니까 너무 실감나죠 실원부부들이 결혼을 했는데 내 집 말은 하려다가 싸우다가 이혼하는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여성군이 청약을 하기 위해서 고군부틀을 했는데 그게 유혹에 넘어가서 약간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걸 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문제가 치닫게 되는데 그런 집값 문제를 남녀 특히 부부관계로 적용시켰다 실제로 집값에 관련돼서 갈등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런 점 그리고 독박유가 같은 경우에는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또 지금 풀어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 가무화폐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고인 얘기도 나오죠 부부관계에 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심지어는 가족관계 조직관계 이게 다 20분 40분에 들어가 있고 다만 통속적인 것이 없느냐 3, 4회 보면 사내 불륜 이거는 예전에 사랑과 전쟁의 코드이거든요 근데 사실 사내 불륜도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줄고 약간 사회적 가치가 있는 부분을 가족과 부부관계로 들어갔을 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칫하며 가게 되면 앱 드라마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상황 설명이 많아지다 보니까 약간 루즈해질 수 있다 앱 드라마에 들어갈 그런 성향의 특성의 그런 콘텐츠도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지상파나 종편이나 케이블TV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선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분들을 그냥 가가지고 이제 우리 요즘 대선기관이잖아 그래서 정책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더라 이래가지고 이혼한다 지금 이 연영대의 부부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얘기나 독박유관은 나 깜짝 놀랬던 게 내가 겪었던 일이 거기 안에 또 있더라고 우리 애도 한번 저도 김성수 평론가님 생각났어요 생각났어요 우리 넓적한 배터리 있잖아요 전자기기에 많이 들어가는 거 동그란 거 수은 배터리 이 배터리를 삼킨 줄 알고 애를 들쳐앉고 응급실로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엑스레이 다 찍어보고 초음파 다 해보고 그랬다가 다행히 안 삼킨 걸로 나와가지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왔던 적이 있는데 똑같은 사례가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공감으로 따지면 애 키우고 있는 사람한테는 공감 100% 그렇죠 그런데 이 공감을 100% 해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는 노답 그러니까 저는 이 현실감 넘치는 소재를 이렇게 또 리얼리티하게 잘 써내는 그런 작가는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그 작가의 의도대로 연출을 갖다 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좀 더 잘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유통 방식이나 혹은 그럴 수 있는 다른 소통 창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양쪽 중에 누가 더 당신은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투표 이런 거라도 투표를 한번 붙여본다든가 그런 거 재밌다 저희가 아이디어 드리잖아요 그러면 더 참여하지 않으세요 따라오세요 500원 500원 주세요 저희 거 콘텐츠 500원 받습니다 그런 거를 근데 사실 진짜 그게 모바일과 웹과 앱의 강점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지금 모바일의 가장 특징은 뭡니까 그냥 유튜브도 잘 되는 이유가 상호 인터랙션이 가능하고 댓글 달고 온다 이거잖아요 물론 라이브로 드라마를 할 수는 없지만은 사전 공지를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다음 편에나 이런 때 공개를 해주고 그러면서 참여 유도하면 사실은 화제가 많이 되지 않을까요 거기서 이제 채택 의견 채택된 분들은 그 다음 회차 공짜 아 좋다 아 저희 아이디어 뱅크예요 얼마나 좋아요 500원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일단은 화제를 좀 더 불러일으켜서 이 드라마의 가치를 소비자들이 스스로 좀 만들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방식으로 이 유통 방식이 갖고 있는 약점들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이제 뭐 국민 프로듀서 막 이래가지고 시청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대세잖아요 다들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거를 좀 채택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게 뭐 소재 측면에서는 칭찬할 점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고안할 점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우리 파격수다를 시청하시는 분들 이 사랑과 전쟁 뉴 시즌3 과여 말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소재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가 너무 없어서 그래요 실제로 이 20, 30대 40대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 연령대 정말 애들 키우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집 한 채 장만을 하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또 부부끼리 서로가 색다른 그러니까 이전에 연인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관계를 정립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때잖아요 얼마나 할 게 많고 얼마나 또 갈등들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들의 갈등을 정면으로 다루고 그래서 그걸 한 번쯤 생각해보게 하는 드라마는 TV에서 안 해요 TV에서 그나마 일일 드라마나 혹은 주말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 걸 보여주겠다고 기획 의도는 내세우고 있는데 일일 드라마 보면 맨날 무슨 구두 회사에서 예전에 어머니가 혼해자로 나왔다가 그랬다가 죽이고 살리고 이런 얘기나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지금 우리 갈등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일일 드라마 하는 것도 보면 재벌의 아들이 말이야 애들 둘을 혼자 키우고 있는데 20대 여선생이 들어가서 둘이 사랑하는 애 많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자기네들이 해야 될 임무를 반기하고 있는 거다 아니 당신네들이 지상파라고 한다면 지상파에 걸맞는 컨텐츠들을 갖다 만드세요 그리고 그걸로 담론을 만들어서 지상파가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지 지금 뭐 OTT처럼 드라마 잘 만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인 소재를 반영한 그런 정말 일상의 드라마도 못 만든다면 드라마 왜 합니까 그냥 OTT가 되세요 그냥 이런 답답함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화가 많이 나시는데요 저는 진짜 K컨텐츠로서 가장 강력한 대표주가 될 수 있는 게 부부를 다룬 드라마이거든요 잘 읽어왔는데 이걸 계승하지 못한다는 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사실 그게 잠재적 수요는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방송 보면 부부관계를 다룬 토크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토크 프로그램은 두 가지 출연진이 나오죠 연예인과 비연예인이 나오는데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제대로 진솔하게 얘기하지 않아 다 위장을 하거나 심지어는 어떤 부분은 과장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또 굉장히 편협해 근데 만약에 드라마라는 건 장점이 뭐냐면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면서 어떤 때는 감정이입을 하고 어떤 때는 이해를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간접 경험 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이런 드라마는 솔루션을 찾아보기도 하면서 대안을 모색해보고 예방할 수 있는 기능도 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드라마가 제대로 안 된다 이건 사실 굉장히 큰 손해이기도 하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애로 부부 같은 그런 그야말로 예능 프로그램 봐봐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건 허탈함 밖에 없어 계속 같이 화내고 계속 같이 안타까워하고 이러다가 끝나고 나면 너무 허탈해 분명히 내가 내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가족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에 성과는 없는 거야 왜냐면 너무 말초적인 부분들만 자극시켜서 사람들을 갖다가 극단적인 대립을 시켜서 토론을 토론이 아닌 난장 싸움으로까지 이끌어내기는 성공했어 그래서 시청률이 올라갈지 몰라도 마음속에 쌓이는 건 전부 다 허탈함 밖에 없거든요 계속 이래야 되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순화되어 있는 지금 아주 공공화되어 있는 지금 현재 뉴 사람과 전쟁 같은 경우를 차라리 제대로 지상파에서 런칭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들으면서 소통하면서 좀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뉴 사람과 전쟁 시즌3는 볼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 사람과 전쟁 뉴 보면서 이게 사실은 다 비극적으로 끝나는 건가 대부분이잖아요 다 비극이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저도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면 전쟁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고민이 많더라고요 결혼해요 말아요? 어떻게 해요? 선배님들이 인생 선배님들이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물론요 그건 사랑과 전쟁이 아니고 결혼과 전쟁? 결혼과 전쟁 왜냐하면 다 결혼이고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례가 별로 없어 이러면 잠재적 청춘들이 이거 결혼하겠나? 그러니까요 저도 보완해서 그래서 저는 콘텐츠에 관련돼서 물론 그래 이전 세대 같은 경우는 부부에 대한 환상을 너무 많이 심어줘서 딱 가봤더니 완전히 깨는 거죠 그러니까 깨는 내용을 콘텐츠화 하면은 워켰어 근데 지금은 너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대개 연예인들의 어떤 부부관계 이런 거 나오면서 생각이 드는 게 아 결혼하기도 힘들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거는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를 소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꾸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아 좀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좀 소개를 해줘 경성국 혁명가님처럼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분들의 노하우도 좀 전수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나 알콩달콩하게 사는 그런 부부의 드라마 이런 거 보고 뭐 예를 들면 100명 중에 한두 명 있다 하더라도 왜 한두 명은 얘기를 안 해?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저 결혼해요 말아요? 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겠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두 번 결혼해본 사람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도 인생선배로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으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전쟁 뉴 저희가 다뤄봤는데 뭐 어떻게 한줄평을 하고 끝내요? 아니면 그냥 끝낼까요? 오늘은 한줄평까지 해보죠 해보실까요? 저는 먼저 뉴 사랑과 전쟁은 클리닉이 필요하다 원래 저희는 클리닉 아니었어요? 맞아요 부부 클리닉 상관 전쟁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점도 있고 노력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좀 미비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초창기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좀 김성수 병론가님과 함께 나눈 시간에 제안 드렸던 부분들을 좀 보충해가지고 제대로 좀 우리의 요구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평님은요? 예 예전에도 사랑과 전쟁이 세트장이 없었대요 따로 없었죠 따로 예능본부에서 하던 세트장을 그대로 쓰고 일했대요 너무 안타깝다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가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절반의 성공을 완성된 성공으로 투자 좀 해주십시오 카카오 TV에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시그니처 메뉴로 좀 만들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럼 당장 부부를 다룬 드라마가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리얼리티 있는 부부 드라마는 없습니다 저는 한줄평 하기 전에 일단 보험 얘기 좀 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렇습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사실은 보험이라고 하면 되게 그냥 친구들한테 드는 거 아니야? 아는 사람한테 와서 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그 시대를 벗어났고 보험은 또 그 시대를 딱 넘어오고 나니까 전화 와서 권유하면 살펴보고 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시대도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클리닉을 받아서 자기한테 맞춤을 해서 보험을 드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헛돈 쓰지 않고 나에게 맞는 것만 딱 챙겨가지고 보장 자산을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자산 중에서 보장 자산이라고 하는 것만큼 이제 중요하게 떠오르는 게 없어요 지금 재난의 시대 아닙니까 그럴 때 더더욱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 위기 상황을 뚫어나갈 수 있는 그런 보장 자산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이 그걸 도와주는 그런 팀이거든요 사실은 이 팀들은 와가지고 그냥 공짜로 다 상담을 해줘요 그리고 그 상담만 하고 간다 그러면 그냥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인데 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그런 상품들을 디자인을 해드릴 겁니다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은 010-7612-3303 010-7612-3303입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추가를 해주시면 그러면 24시간 계속 상담 예약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까지 얘기를 해봤고 저는 이제 한 주평 하면서 저희 마무리 하도록 하죠 저는 저희가 이제 파격수당에서 아이디어를 드렸으니까 우리 그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뉴 사랑과 전쟁 시즌3 제작진분들은 꼭 보시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4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선생님? 니들이 웹드라마어롱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진짜 어설픈 상대모사이다 제 때는 이게 유행이었어요 니들이 개맞으라 니들이 개맞으라 니들이 개맞으라 4주 후에 뵙겠습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다시 어떻게 해야?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거를 이덕허스에 해야지 이덕허스 이거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